하봉이랑 카나에요. 열흘 차이 나는 저희 집 막둥이들이에요. 막둥이요? 얘들아 나와 아라 배달용. 열다섯 살. 이 친구는 일곱 살. 이 거의 모든 아이들의 엄마거나 할머니거나 증조엄마. 아 얘들이 다 가정기에요? 네. 피뇽, 나츠, 마피아, 반반 무마님, 코니, 넥타, 영지, 비비지바비지, 불베기, 바라, 송규, 타리, 마초, 뿌링, 디노, 하쿠라, 마타타, 하몽이랑 카나. 오늘 서울 해. 오늘 서울 해. 오늘 서울 해. 캬캬. 배달이 같은 경우는 나이가 있고, 디스크가 조금 있어서 통증을 덜어주는 앰프 오일입니다. 배달이 같은 경우는 나이가 있고, 디스크가 조금 있어서 통증을 덜어주는 앰프 오일입니다. 네, 애들이 필요한 영양제도 다루고, 살이 찐 애기들하고 살이 쪄야 되는 애기들하고 식단을 다르게 먹어야 하고 지금은 뭐하고 싶어? 그래도 일식의 목표를 이렇게 섞어서... 그 친구는 그리와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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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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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고 나면 청소하고 미용하면 청소하고 목욕하면 청소하고 혜택 거듭은 청소하고 랄라!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사치죠 그런 건 사치죠 조비디 우리 미용할 친구예요 미용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해주는데 얼굴이랑 엉덩이가 구분이 안 가는 상태 꽤 잘생겼거든요 지금은 믿을 수 없겠지만 지금은 믿을 수 없겠지만 애들이 많으니까 미용실을 데려갈 수가 없어서 애들을 집에서 미용을 하거든요 저는 집에서 낳은 애들을 다 키우거든요 내가 보낸 애가 호인앤드에 안 올라온 거라는 도장이 없잖아요 그냥 부족하니까 그냥 부족하니까 못 보내리게 강아지 한 달은 한 달은 한 달은 이따 Casey 와우 아아 간해 아아아 난